이거는 예비 신부 젊은 여성이 코고리가 심해서 매우 고민이 심했었는데 이거를 맞추고 나서 아주 조용한 꿀잠을 잘 수 있어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또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다는 장점 때문에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입니다 방금 보신 장치는 젊은 여성들 특히 미인을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코고리 방직입니다 여성들이 코고리에 대해서 되게 어떤 수치감 되게 부끄럽다고 늘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부끄러운 문제는 아니고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자꾸 숨기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누적이 돼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무기력해지고 스트레스 높아지고 굉장히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지금 이 장치를 한 20대 중반의 여성은 그 전에 그런 활력 항상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낮에 졸릴 거에서 너 무슨 걱정이냐 뭐 이렇게 사람이 힘이 없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걸 하고 나서는 되게 활기차지고 적극적으로 바뀌니까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이런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잠의 질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런 장치를 보통 이제 이게 기본적인 구강 장치 인데요 이게 얼굴 작고 젊은 여성들이 하기에는 좀 사실 부담이 있는 부피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처럼 아주 슬림했고 눈에 띄지 않게 여성 전용 장치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착용하고도 눈에 잘 안 띄니까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요즘에 커플들이 많이 오거든요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근데 여성들의 경우는 혼자 오거나 엄마랑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아 창피해서 아 어떻게 하지 어? 신랑이랑 잘 자야 되는데 이 코구리 때문에 너무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술을 하자니 너무 무섭고 그리고 또 해봐야 큰 효과도 없고 그렇다고 또 양악기를 쓰고 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몰랐어요 근데 하고 나면 만족도가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코구는 여성들한테 권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사실 혼수 TV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침대면 무슨 장이면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정작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수면의 질을 위해서 편안한 달콤한 신혼 생활을 위해서 이런 비밀 코구리 방지 기구를 함께 이번 기회에 장만한다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커플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다 코구리 심각하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시라면 저희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선물로 저희가 커플 맞춤 베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허가 있는 베개입니다 경추 교정 및 코구리 개선에 효과적인 장앗 높이 조절식 기능성 베개 이 베개를 커플 베개로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